여러분은 수집도감을 하시면은 문서도감 문서를 항상 처음보는 문서는 잊고 그 다음에 죽이면은 문서도감 완성하는데요 지금 방금 전에 문서도감을 한번 보상해서 보상을 대합조각 30 골드바와 1000 신화팩 이렇게 받았습니다 골수수익자를 거의 다짐으로 수집을 했죠 그랬더니 좋은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좋은 정보인것 같아서 지금 영상을 한번 만들었습니다 한비티비 였구요 좋은 소독암으로 이렇게 보이드바랑 또 좋은 대합조각 한비티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